1979년 5월 일본 교토 두 명의 여성이 야산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다 그녀들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 속엔 빈 도시락과 채집된 고사리가 있었고 한 여성은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여성은 몸에 칼이 꽂혀있었다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본 시간 와빌의 그 재무증 지금 시작합니다 피해자인 주부 A와 B씨가 일을 마친 시각은 오전 10시 그녀들은 점심 도시락을 구입하고 근처 야산으로 고사리를 캐러 갑니다 참고로 이 야산은 고사리, 죽순 등 여러 야생식물들이 자라던 곳으로 근처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오고 가는 산이었지만 대나무와 수많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낮에도 어두운 곳이 여럿 존재했죠 때문에 강강같은 범죄 사건들도 종종 발생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과거 7번이나 이곳에서 무사히 고사리를 캐온 경험이 있었기에 앞서 말한 위험상황이 덜 와닿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날 함께 고사리를 캐러 갔던 B씨와 함께 산을 내려오지 못했죠 이날 B씨는 오후 3시 30분에 어린이집에가 아이를 데려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어도 B씨는 어린이집에 나타나지 않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죠 이에 B씨의 남편이 부인을 찾으러 야산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고 이어 A씨의 남편과 함께 수색했음에도 찾지 못하자 결국 경찰까지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죠 온몸에 멍이 든 채 죽어있는 A씨와 가슴 한 캔에 칼이 꽂힌 채 죽어있는 B씨를 말이죠 그렇게 답답하고 미스테리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가슴에 칼이 꽂힌 채 죽어있던 B씨의 사인은 시렬사였습니다 그녀의 몸 이곳저곳에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범인이 성폭행 시도를 했던 것인지 시신 근처엔 청바지와 신발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속옷은 찢어져 있었죠 그리고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채모가 발견됩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죽어있던 A씨의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 얼마나 구태를 당했던 것인지 갈비뼈 9개가 골절되고 간이 파열된 상태였죠 게다가 그녀 또한 범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것일까 그녀의 몸에선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체액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발견된 체액과 채모를 이용해 범인이 오형인 것을 밝혀내죠 뿐만 아니라 A씨의 청바지 속에 무언가 적힌 영수증이 있었는데 해당 영수증에는 쫓기고 있어요 구해주세요 이 남자 나쁜 사람 이라고 연필로 적혀있었죠 숫자의 쿠가 겹쳐진 것과 글자마다 필압이 다른 것으로 보아 A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범인 몰래 작성한 것으로 보였고 이러한 행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단독범의 소행으로 추측됐죠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수증을 썼던 연필을 찾으려 했으나 연필은 발견되지 않았고 B씨 몸에 꽂혀있던 칼에선 그 어떤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녀들의 거슬러 보이는 가방에 빈 도시락과 고사리 그리고 돈이 들어있는 지갑이 그대로 있었죠 산에서 벌어진 범죄라 목격자 또한 찾기 어려웠고 범인을 추적할 만한 단서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얻을 수 있던 건 오형 혈액형을 가진 남자뿐이었죠 단서가 너무 없자 경찰들은 그날의 입산자뿐만 아니라 마을을 출입했던 외지인들을 모조리 조사하기 시작했고 꽤 많은 용의자들이 지목됩니다 용의자들 중에는 도망치듯 산을 뛰어내려 왔다는 한 소년과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 얼마 전부터 나타나 산을 가르는 주부들에게 말을 걸었다던 이상한 중요한 남성 등이 있었죠 하지만 소년의 경우 사망 추정 시간대 다른 장소에 있었음이 밝혀졌고 20대 중후반 남성은 신원 파악이 불과했으며 이상한 중년 남성은 수배 전단지까지 배포했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하는 등 용의자만 많았지 대부분 신원 파악이 불과했거나 찾지 못했고 발견했다 한들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죠 그런데 5년 후 이 마을에 방화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진화작업 후 발견된 주부 CC는 칼로 목과 허리를 찔린 채 이불에 돌돌 말려 죽어 있었죠 이에 괴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CC는 5년 전에 살해당한 주부들과 같이 고사리를 캐러 갔다가 먼저 돌아왔기에 살 수 있었다 5년 전 메스콘과 경찰은 CC의 안전을 위해 이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지만 결국 그날의 범인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뭔가 그럴싸했지만 고사리 살인사건과 이날의 방화사건의 연관성에 관해 경찰이 언급하지 않았기에 이는 결국 괴소문으로 치부되었고 이 사건 또한 단서 부족으로 미제사건이 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사건의 얼마 없는 단서 중 하나였던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을 조사한 결과 혈액형은 오영이었습니다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본 시간 와비레그 재무집 지금까지 나가옥 학교 고사리 채집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